돈 많고 똑똑하고 잘나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짓말은 거칠의 속임수이다. 거칠의 속임수는 어떤 면이 됐든 실제보다 더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하는 거짓말들을 폭넓게 일컫는다. 거칠의 속임수는 여드름 자국을 감추기 위해 화장하는 것 같은 소소하고 간단하고 임시방편에 가까운 조작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물론 심각한 파국을 부르는 엄청난 조작을 의미할 때도 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스캔들 중에는 거칠의 속임수에 해당하는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다. 또 한 거칠의 속임수는 가장 흔한 형태의 속임수 중 하나이기도 하다. 거짓말은 일상적 대인 관계에서 늘 발생한다. 일상의 거짓말은 대화의 묘미를 살리거나 상대의 기분이 다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때가 많지만 그 역할이 다는 아니다. 사람들이 이 상대화에서 불쑥불쑥하는 거짓말 중에는 거짓말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도 많다. 3은 상대에게 잘 보이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자신감을 보충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민망한 상황을 속임수로 무마하기도 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자주 거칠의 거짓말을 동원한다. 그저 그런 업무성과 평가서를 빛나는 상장처럼 부풀리는 한편 골프 타수는 몇 타씩 줄여 말한다. 실제로는 썰렁한 농담만 하면서 말로는 자기가 입만 열면 좌중이 뒤로 넘어간다고 떠버리기도 한다. 이런 거짓말은 너무나 흔하다. 어느 정도의 거칠의 속임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사교적, 심리적 이유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거칠의 속임수를 넓은 의미로 보면 그 종류는 무한대로 늘어난다. 상당수 심리학자들은 남에게 말로 하는 거짓말은 사실 거칠의 속임수의 한 가지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화장이나 헤어스타일링처럼 현대인이면 누구나 하는 치장도 속임수의 일종으로 본다. 이런 관점에서는 꾸미지 않은 얼굴과 머리가 진실이 되고 립스틱을 발라 입술색을 원래 색보다 더 진하게 만드는 것은 일종의 거짓이 된다. 본인이나 아이라이너를 바르거나 컬러렌즈를 끼는 것은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왜곡시켜 세상의 거짓 모습을 내보이는 행동이 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가발을 쓰는 것은 당연히 머리색이나 머리 길이를 두고 거짓말하는 셈이 된다. 우리가 겉모습에 얼마나 많은 조정을 가하며 또 그 일에 얼만 익숙해져 있는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입을 옷을 선택하는 것부터 화장품을 바르고 스파에 가서 미용 마사지를 받는 등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겉모습을 조정한다. 이런 행위들을 속임수로 보든 아니든 겉모습 꾸미기나 입으로 하는 거짓말의 의도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버진 앞니를 가짜 치아로 대체하는 것이나 망신을 살게 뻔한 결정을 거짓말로 얼버무리는 것이나 다 같은 맥락이다. 우리 사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다만 이미지라는 것이 외모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현대인들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엄청난 관심과 집착을 보인다. 최근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가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는 것만 보아도 사람들이 타인의 인생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을 얼마나 즐기고 또는 본인의 인생을 남 앞에 드러내놓는 것에 얼마나 열심인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의견에 대한 집착이 클수록 거칠의 속임수에 대한 유혹도 강렬해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들의 생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애쓰게 된다. 그리고 진짜 모습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최선의 모습에 우선순위를 내주고 찬밥 신세가 된다. 이런 경향은 이런 최선의 모습이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인을 겨냥하게 되면 더더욱 강해진다. 매력적인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거짓말도 거칠의 속임수이다. 심리적으로 자기 제시는 선택의 문제다. 어떤 자극에 반응하고 어떤 자극을 무시할지 어떤 의견을 피력하고 어떤 의견을 숨길지 특정 상황에 어떤 농담은 하고 어떤 농담은 피해야 할지 계속 결정하는 과정이다. 특히 소개팅을 할 때는 다른 어떤 상황에서보다 자신의 개인정보 중 어떤 정보를 제시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훨씬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선승진한 얘기는 해야 하고 자동차 구매 대금 대출을 받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제시는 매력적이고 적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나름의 판단 기준에 맞춰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일종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모든 만남에 이 자기 제시의 과정이 따른다.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앞에서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사회 부적격자밖에 없다. 사회 부적격자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대화 상대와 대화 상황 등을 따져서 그때그때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말을 할지 결정한다. 소개팅은 우리가 마주하는 자기 제시 상황 중에서 최고난도 상황이다. 상대의 애정을 얻거나 상대에게 잘 보이는 것이 1차 목표인 상황이 항상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만남이든 드러낼 것이 있으면 감춰야 할 것이 있고 강조해야 할 것이 있으면 슬그머니 넘어가야 할 것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듯 자기 제시 얘기는 결국 거칠의 속임수와 연결된다. 인재로 비춰지기 위한 자기 포장술도 거칠의 속임수이다. 면접 때는 이력서 쓸 때보다도 거짓말할 가능성이 많다. 면접은 구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기회에 거짓말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 번 뱉은 말은 나중에 다시 꺼내놓고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억제하는 심리적 장벽이 훨씬 약하다. 결과적으로 성과를 과장하거나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게 다반사다. 입사 지원이나 취업 면접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을 생각하면 이런 거칠의 속임수가 하나도 놀랍지 않다. 소개팅에 나간 사람들이 거칠의 속임수에 의존하는 이유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한 유혹을 느끼는 이유나 별반 다르지 않다. 평가받는 데 따른 심리적 압박감은 취업 면접이 소개팅보다 컸으면 컸지 덜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거칠의 속임수의 유형은 다양한지 모르지만 그 밑에 깔린 심리는 거의 언제나 같다는 것이다. 그것은 본래의 모습과 특정 규격에 부합하는 모습 간의 차이를 거짓말로 좁히고 싶다는 심리다. 다만 거짓말의 내용만 달라진다. 어떤 때는 가상의 자전거 여행이고 또 어떤 때는 다니지 않는 학교의 졸업장이다. 그것이 인생의 업적이든 성격이든 아니면 경력이든. 되고 싶은 것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거칠의 속임수를 써서 일시적으로나마 자기 자신을 원하는 모습에 맞춘다. 거칠의 속임수는 심리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한다. 때로는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뻔뻔한 조작극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연약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방패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이 한데 얽혀서 작용할 때가 더 많다. 허풍 중에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한 말이 무엇이고 허풍선이 본인이 기분 좋다고 한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려낼 방도가 있을까? 자신에 대한 어쩌면 가장 강도 높은 형태로 존재하는 분야를 대라면 그건 바로 정치계다. 그러니 정치계에서 뻔뻔한 거칠의 속임수가 유난히 횡행하는 것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정치파는 거칠의 속임수를 유발하는 인자들로 넘쳐난다. 정치인이 거짓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특히 선거운동의 생리를 들여다보면 실감할 수 있다. 선거운동 때는 자기 제시의 필요성이 극에 달한다. 현대의 선거운동은 오로지 이미지 싸움이다. 정치인들은 유권자 모두에게 또는 적어도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어떤 면에서 선거운동 일정은 일종의 길고 긴 취업 면접이다. 면접자가 구직자를 요리조리 뜯어보듯 유권자는 후보자를 면밀히 파악하려 했으고 후보자는 개인적 특성을 유권자들이 좋아할 기준에 맞추려 노력한다. 정치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그들이 대중매체에 속속들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해진다. 그뿐 아니다. 상에 깔린 경쟁자들의 존재도 압박감을 더한다. 정치인이 아닌 우리들의 경우 경쟁자들은 드러나 있기보다 어딘가에 잠재해 있기가 쉽다. 이론적으로는 직급이 같은 직장 동료가 진급이라는 목표를 놓고 나와 싸우는 경쟁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영진이 나와 동료 중에 진급자를 고르는 극적인 상황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선거운동 중인 정치인들은 날이면 날마다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경쟁자들과 접한다. 거기다 정치 라이벌들은 서로 같은 재주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간단히 말해 정치파는 거칠에 속임수 유발 인자들이 잔뜩 모인 곳이다. 효과적으로 자기 제시를 해야 하는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며 끝도 없이 여러 사람과 비교당하는데 그 중 상당수는 상향 비교로 인식돼 위기감을 더한다. 그간의 심리학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런 상황에서 거칠에 속임수가 난무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